안녕하세요. 신혜안수의 신혜식입니다.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데드크로스를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그걸 뛰어넘어서 말이죠. 지지율이 대폭 폭락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사망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여론조사를 쭉 이야기하지만 늘 다음주 폭락할 거다 폭락할 거다 했지만 이렇게 폭락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주에 어쨌든 갤럽이 처음으로 데드크로스를 기록했는데 그때는 1% 정도 포인트 차이니까 조금 데드크로스인데 오늘은 무시무시합니다. 일단 그래프 하면 보고 이야기하시죠. 그래프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래프 올리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올라갑니다. 들어보십시오. 지금 말이죠. 부정적인 평가가 51%, 긍정적인 평가가 43.8%. 결국 여론조사에서 지금 43.8%라는 건 다음주면 30%대로 갈 수 있다. 지난주에서 46.1%였는데 3% 이상이 빠지면서 대폭락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그래프를 보시면 일단은 대개는 조금씩 빠지는데 이번 주는 일주일 동안에 무려 47.1%에서 43.8%로 자라고 있다가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반대로 못하고 있다는 46.1에서 51.6으로 확 뛰었습니다. 중요한 건 51.6%, 5.16인데 어쨌든 국민의 절반 이상이 리얼미터에는 문제는 못한다고 답한 겁니다. 물론 리얼미터 조사는 저희들이 늘 이야기하지만 거품이 좀 낀 겁니다. 어쨌든 간에 상당히 이것보다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리얼미터 조사에서조차도 51.6%.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반 이상이 문재인은 못한다고 응답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43.8% 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였습니까? 득표율이 41%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을 찍었던 국민들 말고는 다 떠났다. 다 떠났다. 그러니까 2. 몇 프로가 남긴 했지만 이것도 조만간 사유금이다. 그러니까 아마도 문재인을 찍었던 사람들만 빼고는 그동안에 문재인 잘한다고 박수 쳤던 분들이 다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쨌든 문재인의 정치적 생명이 다해가는구나. 끝났다. 이쯤 되면 국정운영이 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들 이야기는 국민의 절망 이상이 못한다고 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뭘 해도 여론의 장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못한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비리 문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혁신하겠습니다. 이러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또 안보 문제. 이거 우리가 바로 잡겠습니다. 이러면 금방 또 올라갈 수 있는데. 경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회복할 수 없죠. 핵심이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경제인데 어쨌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본인 말로는 잘못된 거는 바로 잡혔다. 기업의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하지만 하는 행동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보면 이번에도 지금 기업들이 난리 안 한 거 아닙니까? 주휴수당 같은 것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내년에는 이제 500인 이하 기업 또는 영세 사업자들은 자영업자들은 줄도 사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시급이 8000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주휴수당까지 다 주게 되면 사실상 만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시급이. 그러면 버텨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쯤 되는 데는 이거 주고도 여름이 되지만 저 강원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이런 데서 조그만 식당하는 아주머니들이 아르바이트 쓰는데 그분들이 못 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을 지지했던 못 사는 분들이 이제는 거의 이제 박루의 시에 나왔던 것처럼 거지가 됐댑니다. 거지죠. 거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국민들이 그러면 복지 세금으로부터 돈 받아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그게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일을 못해도 참 너무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을 못해도 너무 못하는데 중요한 건 개선할 의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못하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 말이라도 듣고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이 계속 좌파 경제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더 나빠질 수뿐이 없다. 그리고 현실 인식이 너무 떨어진다.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번 크리스마스 메시지.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이다. 연장 기르는 겁니다. 현실 인식이 이렇게 떨어져서야 말이죠. 쉽게 여론이 바뀔 상황도 아니고. 더 심각한 건 바로 외부적인 요인도 지금 좋지 않단 말이죠. 남북 문제도 그렇고 또 미국과의 문제도 그렇고 무역 문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한국 경제는 내년에 굉장히 힘들 거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지금 민노총이나 이런 데 욕을 갖다가 다 들어주고 있다고 비파받는데 정작 노동자 그룹에서도 지금 문재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 그룹.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문재인을 공개하는 겁니다. 똑바로 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전망을 갖다 세분화해서 한번 보면요. 문재인의 지지 기반이 어디입니까? 호남 아닙니까? 호남이죠. 호남은 4.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것도 깜짝 놀랄 만한 것이고. 또 원래는 30대가 굉장히 문재인의 철통 같은 지지층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6.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것들만 봐도 그렇고 또 하나는 가장 큰 건 중도층입니다. 중도층은 무려 전주보다 11.3% 폭락했습니다. 지금 현재 36.7%. 그러니까 지금 이게 논센스 이게 어떻게 보면 패러디 우리가 뭐라고 하면 페이소스 이런 것도 되는 게 잘 사는 사람들이 문제를 지지하고 중도층이 이렇게 이탈이 급속도로 11.3%포인트.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일주일 사이에. 핵심 지지층들이 이렇게 막 공개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불경. 대통령의 고향. 부산, 울산, 경남. 고향이죠. 고향도 5.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그동안에 문재인을 열혈하게 지지했던 문바들이 탈출을 시작했다. 탈출을 했다도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거품을 걷어버리면. 탈출했으면. 탈출했어요. 정치적 사망선고인데요.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가 또 한 번 더 김장수 여론조사 전문 박사에 따르면 한 50% 이상 될 때는 15% 빼라 했는데 이 정도면 한 12%만 뺀다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12% 빼면 31%쯤 나오네요. 심각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 30% 좀 넘는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업무 추진력이 거의 마비될 정도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정치적 문제로도 김태우 수사관의 민간이 사찰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고 또 블랙리스트 파문도 터지고 있고 말이죠. 정치적 상황도 굉장히 안 좋은데 청와대가 이걸 해결할 노력은 안 하고 문제없다. 다 김태우 수사관의 미꾸라지 산명대로의 잘못된 거다. 이런 잘못된 현실 인식과 해결 방안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 대표가 한 말 그대로 리얼미터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가 이 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나를 설명한 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차관실 압수수색 등 김태우 폭로 사건 관련 논란. 거기에다가 김정호 민주당 의원의 공항 갑질 논란. 공항 갑질 논란. 법정 주휴일 최저임금 산정 포함 논란.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는 정말 아픈 겁니다. 거의 뭐 경제도 법정 주휴 최저임금 산정 때문에 이제 우리 다 줄도상황이 생겼다. 기분 나빠 죽겠는데. 심지어 민주당에서 6개월짜리 국회의원을 갑질하고. 그러니까. 이 섹스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염장질은 계속 이어진 거면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왜 이렇게 요새는 방송할 게 많습니까? 계속 많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신의 한수도로 제보가 옵니다. 신의 한수도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우리 좀 바빠가지고 오늘도 좀 더 할 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요새 이렇게. 진짜 제가 봐도 문재인 정권은 너무 짧은 단기간에 급속도로 추락하는 겁니다. 사실 뉴스하면서 말이죠. 공부를 좀 해야 되고 나름 분석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분석할 필요도 없이 매일 터지는 거 그냥 얘기해도 다 뉴스고 말이죠. 무섭습니다. 할 게 너무 많아요. 이걸 보면 아까도 우리 그래프를 봤지만 어떻게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확 꺾이는 겁니다. 이런 식의 그래프를 나온다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에서 한 게 뭡니까?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김정은이가 안 온다고 하니까 최근에 갑자기 공무원들도 만나고 경제회의도 하고 하면 뭐합니까? 국민들이 다 압니다. 어제 김방두 의원이 직설적으로 아주 비판을 했는데 적폐가 기업 욕상치하게 만들고 민노총 같은 거 노조의 불법적인 거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면전에서 계급장 떼고 나 그만둘래 하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뭐냐 할 건데 고집입니다. 고집. 현실인식 부족. 뭔가 지금 해결 방안을 있어야 되는데 해결 방안이 아니라 나 몰라. 나는 좋아. 나 행복하니까 니네들 마음대로 해. 뭐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대통령이 좀 피곤하신 것 같아요. 피곤하다. 짜증나시는 것 같아요. 건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양상훈 조선일본주필 칼럼을 보면 그런 사람들의 내가 옳다는 그런 것들이 인정 안 하는 겁니다. 현실을 보고도 인정을 안 하니까 계속 엉키고 석키고 해서 더 나빠지는 겁니다. 더 나빠져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재밌는 게 아니 우리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른 또 물증 야권 중에도 우리 민주평화당은 조금 또 우리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박지원이라는 또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오늘 또 저주를 축하받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30%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접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등 오락가락 혼선으로 가까운 장래에 30%대로 추락할 것 예상한다. 집권 3년 차를 위해서도 국면 전환을 위해서도 대대적인 인적 개편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 민평당 사실 민주당의 이중대인데 이중대가 이렇게 비판한 건 아주 이거 센 거거든요. 박지원이 누굽니까 또 박지원이 몇 년 전만 해도 문재인하고 같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같은 정당에서 일했던 분 아닙니까? 둘이서 당대표 경쟁도 하고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계획이라고 보면 되는데 저주입니다. 30% 된다. 인적 개편. 말이 좋아 인적 개편이지. 다 자르고 새로 해야 한다. 의용이다 이거. 내후년이죠. 이제 얼마 내면 내년인데 총선 때 민평당은 호남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전국적으로 또 선전하고 하면 그야말로 문재인이라는 존재의 정치적 사망선고를 그냥 내려버리는 거네요. 제가 또 대예언을 하나 하면 아마도 2020년 4월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후보들이 창피해서 문재인 사진 다 뗄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만 해도 문재인하고 악수하고 이런 거 사진 걸어놓고 이번에는 2020년 총선 때는 아마도 문재인 사진 다 지워버려. 그리고 옆에 명화 같은데도 문재인의 동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없애. 다 없애버려. 문... 재수없어. 문 앞에서 사진도 안 찍어. 문 앞에서 사진도 달빛도 없습니다. 달빛도 없고 달빛... 비슷한 거... 빼. 빼. 뭐 하는 거야. 나는 얻고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위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민주당 이름도 바꿀지도 모릅니다. 이름을... 이 사람들이 거짓을 잘합니다. 그러네요. 노무현 대통령이 잘 나갈 때는 그렇게만 노무현, 노무현 하나가 108번 내가 당선된 거 아닙니까? 말고 내가 왜 당선된지도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당선됐습니다. 탄핵 바람으로. 그렇죠. 그래 놓고 조금 힘들어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인기가 떨어지니까 우리 안 할래. 패족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 쪼개고 나가고 선도 탈당 새로 만들고 이건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아까 신대표 표현이 좋았는데 문재인의 정치적 사망으로 해석해도 문재인의 정치적 사망 그 조짐이다. 그리고 다 떠나버렸다. 다 떠나버렸다. 다 떠났어요. 조금 남았는데 다음 주에 또 떠납니다. 다음 주에 또 차표도 예약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바쁘신데 이렇게 출연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하고 오른소리 오른티비 제가 맨날 얘기하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오른소리 오른티비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적 사망 정치적 침해 물론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건 좋지 않습니다. 잘되고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경제도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것이 말이죠. 빨리 물러났으면 좋겠다. 5년이 벌써 다 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대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대한민국 살려야 되겠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구독 안 하신 분들 대한민국 살리는 방송 신의 한 수 구독 꼭 해주시고요. 추천 버튼 팍팍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